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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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예수님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요하모 세상을 주관하고 요한복음 8장 한글자막 그래서 인생 그래서 결국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세상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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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막 by 한효정 kuDe説明 그래서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도 4절에서도 5절에서도 16길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팔찌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제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제자는 어떠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제자일까요? 바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제자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긴 자들 그를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제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긴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함 받게 되는 이 축복의 비밀들을 날마다 누리게 될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심지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그것을 와서 지붕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긴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인 것을 10편 1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말씀했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씀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자라 누구일까요? 복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이 마음에 담긴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40년 강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승리할 것을 전제로 말씀을 주신 부분들인데요. 그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넣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담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있다면 은약의 역사들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기울이지 않고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간증을 하세요. 너무나 힘든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오는데 정말로 말씀을 떠나는 자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본다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 말씀을 떠나 있는 자의 그름과 삶은 정말로 바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받고 살아가게 될 때에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는 기조한 축복이 있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 비밀을 누릴 때에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받게 되는데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봉 14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니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봉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들님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응답으로 누리며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의 역사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었고요.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면서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기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고 공중건세 자본자를 끄꿀 수 있는 기중한 축복된 영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정말로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오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미리 보여지면서 모든 환경과 현실 속에 응답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이 한 시대에 살리는 세 가지 뜰의 기중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들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고 찾아 누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제자는 어떤 사례입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중한 신부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하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그 축복의 역사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을 받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왜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영을 거두고 가고 하나님께 온 영,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응답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가운데 보호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대신해서 강구하시는 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안에 그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강구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서 우리를 보정으로 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안에 그하는 재단은 참된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말씀 안에 그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말씀이 담기게 되고 기도에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증인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죠. 4등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은 성교지입니다. 나는 그 현장에 서 있는 성교자입니다. 성교사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은 성교지고 내가 그 성교지 현장에 있는 성교사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예수가 그리도 되심을 전달할 참된 성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축복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연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루간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도 되심을 선포할 현장의 성교사로서 우리를 세우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증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가게 될 때 현장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게 됩니다. 20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커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적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도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리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여러분들도 박해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들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그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무섭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때가 마지막 때의 영적인 많은 혼란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큰 핍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큰 용들이 일어나서 많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핍박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게시록의 결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혈의 피를 붙잡고 있는 자는 그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승리의 역사가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그리스도 안에 그 아는 제자의 응답이 우리 모든 안오교의 성도들이 임하기를 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그 아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조용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의 시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조용하게 고요하게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은 한 시대를 살리는 정인들로 제자들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일곱 망대의 축복 일곱 여정의 기중한 길 우리에게 주신 일곱의 기중한 이정표 이것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축복의 역사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제자들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기도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그릉그릉마다 정말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모든 막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기중한 쓰임받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여러분 이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내서 여러분의 것으로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시간을 소홀히 여의시키지 말고 개인의 시간에 이 축복의 비밀들을 붙잡고 조용히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나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사람을 살리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발을 디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세상에 살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삼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그 안에 그 아는 제자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 참된 추구하는 자들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축복된 응답의 비밀들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정말로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께 축복해 주시고 한시대의 2, 3, 7, 1, 5 청정을 살리는 모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하나께 속한 모든 후대들 또한 한시대의 재앙을 막을 기주한 그리스도 안에 그 아는 제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렴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한시대 살리는 정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제자의 삶으로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위에 또한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